미스터 트롯2 12월 22일 전설의 시작 크리스천을 발굴하라 미스터 트롯2에서도 미스터 트롯1처럼 많은 크리스천들이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미스터 트롯1 크리스천들 장민호 김호중 김희재 유지광 이도진 홍자문 등 많은 크리스천들이 탄생했습니다. 트롯 전국체전 우승 진혜성 미스터 트롯2 참가자로 도전장 가수 진혜성이 미스터 트롯2에 도전장을 던집니다. 29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진혜성은 TV조선 트롯 경영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2에 참가자로 나섭니다. 미스터 트롯2 100인으로 추려진 1차 예선 명단에 진혜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죠. 진혜성은 지난해 2월 종용한 KBS ETV 트롯 경영 프로그램 트롯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2012년 데뷔한 그는 출중한 비주얼과 가창력을 겸비한 트롯 가수로서 트롯 전국체전까지 접수하며 진가를 증명했죠. 미스터 트롯2를 통해 다시 경영 프로그램에 도전장을 내민 그가 다른 쟁쟁한 참가자들을 제치고 진 왕관을 쓰게 될지 이목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미스터 트롯2는 현재 1차 예선 녹화를 마친 상태인데요. 현재 피파 월드컵 중계로 카타르에 머물고 있는 MC 김성주가 현지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녹화를 재개할 계획이며 미스터 트롯2는 오는 20일 오후 10시 첫 방송 예정입니다. 12월 22일 첫 방송 목요일 밤을 달굴 트롯 샛별 들이온다. 지난 2020년 1월 첫 방송되며 이명우, 영탁, 이찬언동 트롯계 탑스타를 배출한 미스터 트롯 시리즈는 시즌2를 맞아 더욱 강력하고 화려하게 펼쳐질 전망입니다. 트롯 오디션에 명실상부한 최강자 프로그램. 이미 검증된 실력화들이 대거 참여해 마스터 심사단을 들썩였다는 후문이죠. 시즌1 당시 35.7%의 시청률로 종편 출범 이후 최고를 기록한 미스터 트롯의 기세를 이어 목요일은 물론 전채널 예능 시청률의 최강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오는 12월 22일 방송가를 들썩일 목요일의 남자들이 옵니다. 올해 예능의 최고 기대작으로 꼽혀온 티비조선 미스터 트롯2가 1년의 준비 끝에 드디어 방송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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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표급 가수들의 대격전. 이번 미스터 트롯2는 트롯 오디션 원조의 인기를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각 방송사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의 우승자를 포함한 상위권 입상자들의 지원이 꼬리를 물었죠. 지난 11월 MC 김성주의 사회로 진행된 첫 녹화장. 참가자들의 모습이 드러낼 때마다 마스터 석에서는 우승자 아니었나? 라며 놀라는 반응이 계속됐죠. 시선 가수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성을 위협할 만한 숨은 고수들도 부지수. 제작진은 유소년부, 대학생부 같은 기존 부 외에 새로운 부도 만들어내야 할 정도였죠. 한 방송계 관계자는 임용은 같은 대국민적 스타 탄생을 수많은 대중이 지켜봤기에 이번 시즌 1이 끝난 이후부터 미스터 트롯2에 대한 관심이 치열했다면서 기원자들에겐 스타로 향하는 직행 코스이자 마지막 남은 희망의 열쇠로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전설을 시작한다. 이번 미스터 트롯2의 슬로건은 새로운 전설의 시작입니다. 그 첫 포문은 28일 공개된 공식 포스터입니다. 미스 미스터 트롯 시리즈의 공식 색상인 붉은색을 모티브로 하면서 평범한 정장 대신 투사 느낌의 의상을 갖춰 입어 훨씬 역동직이라는 평입니다. 10세에서 50세까지 지원자 중 발탁된 100여 명의 참가자가 고급 벨벳과 실크 원단 등으로 만든 정렬적인 빨간 재킷에 금색 술 장식을 포인트로 한 강렬한 의상으로 진짜 남자의 모습을 뽐냈죠. 새롭게 단장한 마스터들도 볼 꼬리 터줏대감인 가수 장윤정을 비롯해 김연자 진성으로 구성된 트롯 레전드 팀과 장민호 홍지윤이 나선 오디션 선배팀은 자신들이 가진 노하우 등을 선사합니다. 장윤정은 트롯을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 등대처럼 같은 자리에서 후배들을 안내하고 만날 것이라고 말했죠. 미스터 트롯1의 결승전 미션곡인 영탁의 찌니아와 김호중의 고맙소 미스터 트롯2 결승전 미션곡 양지윤의 극앙을 건너지마오 등을 작업한 MZ세대 대표 작곡가 뛰어 알고보니 혼수상태도 마스터로 나서 세대와 장르를 포용합니다. 알고보니 김지환 작곡가는 음정, 박자, 곡에 맞는 뉘앙스, 파악 등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하드웨어적인 측면 혼수상태 김경범 작곡가는 감정, 포용록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대한 판단력이 좋은 편 이들은 곡을 녹음하고 프로듀싱하듯 심사하겠다면서 저희 두 명을 모두 통과한 참가자가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며 매섭고 날카로운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시편 149편 1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왁교 놀이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행할지요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